이 단어가 이 분위기 꼭 들어봤습니다. 충무로의 대세 중의 대세, 우리 김거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우과, 요새 어떤 삶입니까? 조수과? 조수다. 조수다, 조수다. 오, 다 알아들으시네. 눈치로. 오늘이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들었거든요. VR PC 사회날입니다. 어머 세상에, 이제는 거의 MC야. 어떻게 초대 좀 많이 했어요? 네, 열심히 이렇게 좀 와달라고. 부탁 전화 좀 드리고. 영화 개춘알망의 VR PC 사회 현장입니다. 과연 김고은 씨의 연락을 받고 온 스타들은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도착한 고경표 씨, 뒤에 온 최강희 씨, 그리고 김기방 씨도 자리해주셨네요. 김효정 선생님과 우리 김고은 양의 개춘알망. 영화 참 좋은 영어라고 미리 듣고 왔고요. 김고은 씨와 또 이 선생님 케미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취재진은 물론 시사회장의 모든 시사를 항공에 받았다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박보검 씨였는데요. 어우, 취재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어머 언니들 정신 차려요. 초점 찾기. 영화 개춘알망 할머니의 사랑을 그릴 따뜻한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가슴에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기는 작품이 되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영화 개춘알망 화이팅! 전두현 씨를 마지막으로 초대된 스타들이 모두 도착하고, 드디어 영화 개춘알망의 주역들이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료 배우들이 힘들다고 응원해주고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여성과 함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 공짜 투샷하고 건강한 기술을 전화하는데요. 수강 안 하시고, 전화하게 저희가 만들었으면 잘해봅니다. 윤영영 씨와의 호흡이 정말 많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두 분의 투샷이 거의 친구 같고 또래 같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제주도에서 두 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신적으로 굉장히 친근하게 제가 느꼈어요. 사실 윤유정 선생님은 깐영화제, 베를린영화제 정말 대배우 중 한 분이시고 선생님이 약간 친데레 스타일이세요. 말을 하실 때 다들 직설적이시다고 하는데 같이 옆에 있다 보면 애정이 묻어나는 거 너무 따뜻하신 분인데 이렇게 느껴져서. 아니 실제로 할머니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해치의 모습에서 투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실제 할머니가 지금도 함께 살고 계시고 지난 제작 보고의 당시 할머니에게 눈물을 보였는데요.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해치의 그런 할머니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읽었을 때 되게 많이 울었고 할머니 혹시 보시고 어떤 이야기 해주셨으면... 여러 가지를 좀 걱정이 돼요. 할머니 많이 우실 것 같아. 괜히 좀... 되게 감성적이세요. 그래서 괜히 그런...